무료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만,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국에 2,200명, 전북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지자체가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부실을 키운 원인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긴급 지시를 전파하는 통보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 300여 군데 의료기관에 문자나 팩스 등을 통해 접종 중단 지시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보 확인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서야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문자, 팩스,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개원을 하시면서 몇 분 놔드린 게...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2,200여 명이 넘습니다. 전북에서만 300명 이상이 문제의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는 접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을 맞아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선진 방역 수준에 걸맞는 감시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